쌈핀 한 번 또 축주 한 번 터트려고요! 유아 수고했습니다! 아 그거 좋다! 너무 터치 이거 이거 아예 안 되는 거 같은데? 죄송합니다! 아니 일단 우리 근데 좀 약간 진짜 편하게 놀아야 돼 그래야지 빨리 지낼 그치 보시면, 여기서 만약에 누가 딱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구가 걸려 그러면 땅땅땅땅땅 그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하게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오래오래 가자 그래 미쳤다 역시 첫 짠은 또 원샷이니까 와 보이셔 뭐야 원샷 누구? 맵키니형 한번 돌려보자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불안치고 딱 보여드릴게요 침묵의 공공질파 침묵의 공공질파 이거 그러면 첫 장 가볍게 이걸로 가자 원샷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할게 침묵의 공공질파 비강홀처럼 비강홀처럼 아니 비강홀처럼 아니 비강홀처럼 마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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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마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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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도 나야 하나 둘 셋 술여행고 이거 뭐죠? 술여행이라 적혀있는 담빵 모양 보이시죠? 네 담빵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여기로요? 네 이거 위로 올라올 때까지 못 나옵니다 아 술을 존나 쳐먹어야 되는 거네 네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요? 네 약간 젊은 친구랑 마시니까 좋은데요? 아 사심으로 뽑았다 시발 비상 비상 고생한 백권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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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사주는 존나 있는 걸로 해놨어 진짜 사람이냐 근데? 우와 하나 둘 셋 예 앞으로 두 칸 하나 둘 다 같이 원샷 마셔라 마셔라 먹고 죽어 오츠크루 첫 활동 또 야 좀 세게 굴린다 아는 다리에 술먹다 인정 이야 잔 채워 잔 채워 잔 채워 잔 채워 주름함을 왜 하자 했어 시발 너가 하자 했잖아 새로운 글에 필요하다고 그럼 지금 어떻게 뭐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주를 먹방했지 너가 술 먹방하자 했지 방송시간 짧다는데 어떻게 시 나도 술 먹기 싫어 나도 말 하나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아 인정 야 그걸로 하자 말 하나로만 일단 하자 아 근데 괜찮다 어 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빡세네 근데 나는 오늘 술이 달아요 오 오 아 이거 좀 아 좀 흘리는 멘트다 플로팅하지 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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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맛있는 것 같긴 해 오늘 술이 진짜 주름함을 하면서 먹으니까 인정 맞아요 형 근데 그냥 하는 것보다 확실히 주름함을 재밌네 어 너무 많이 먹으면 다 빡세니까 어? 실드 있나요? 이미지 게임으로 한 명 주목해서 먹이기 하자 어 딱 한 명만 하자 아 재밌겠다 인정? 여기서 제일 이성을 밝힐 것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뭐야? 오 맥힘 잘 가라 끝장미 있어요 할래요? 어 어 끝장미 끝장미 내가 할래요 오 이건 맥히면 선택해야 돼 나 예구 아 끝장미 나 예구가 해줘 오빠 우리 행복했잖아 아닌데요 알겠어 잘가 집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? 어떻게 보세요 치매리카 치매리카 아 아 경민이도 운동하는 시절 있어 아니 예구는 근데 술을 좋아하나면 돼 자기 혼자 혼자 혼술하면서 이러는데 오 대박 대박 써서 인생이 써서 영어? 아 인생이 써? 네 너 나랑 가난배틀 할래? 가난배틀 어 나랑도 하자 아 아 너 좀 해? 가난배틀? 네 아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급식을 이제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집이 이제 9평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보일러가 없어서 물을 그 가스레인지로 돌려서 샤워했습니다 어렸을 때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괜찮은 빵 병신샷 가자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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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랜덤게임 어? 오 어? 개구가 좋아하는 랜덤게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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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싶은 거 말한다 대표님이 약간 음영... 아 진짜 아니야 좋아하는 랜덤 게임 딸기가 좋아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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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 마셔 정진짱 나 이걸 몰라? 이건 진짜 쉬웠다 난 사석에 사는 술 게임은 산노모산밖에 모르는데 산노모살 하고 싶으세요? 재가 걸리면 하는 거죠 하긴 하긴 못하겠으면 먹으면 되는 거잖아 벌추 먹으면 되는 거니까 고아도 근데 생각보다 잘 먹네 술을 지금 정신줄 잡고 있죠 약간 옆에를 보면 술이 깨요 아 또 말 서운하게 하네 애구가 근데 맥히면 개그를 진짜 좋아하는 거 잘 웃던데 면접 때부터 밖에서 잡으면서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었구나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아 나 이상형 어떻게 해 자 이성형은 어떻게 해? 이성형이요? 순정남 진정남 아니 근데 이거 진짜? 너만 바라보는? 언니 유? 네 그럼 너 전에 만난 사람들 얼굴 같은 거 잘 안봐? 안 봐요 아 진짜 안 본다고? 너 어떻게 알아? 봤어 얼굴? 정남씨 사진 보여줘서 봤는데 얘가 손이 발밑에 달린 거고 오! 근데 원래 얼굴은 보면 정들어 매력이 있으면 또 얼굴이 그렇게 콩깍지가 따라 calculating 난 옛날에 여자친구랑 같이 잘 때 있잖아 일어나서 내 얼굴 보고 놀랐네 내스키 라멜 스토리 й원 귀엽고 깜찍하게 쏘리 원 1, 2, 3 귀엽고 깜찍하게 쏘리 원 귀엽고 깜찍하게 1, 2, 3, 4 안 씹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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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고 깜찍하게 쏘리 원 오빠 때 씹힐 씹힐 귀엽고 깜찍하게 쏘리 원 실이라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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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, 14, 15 기어서 보람직하게 자리와 14 가리 낀 거 아니야? 그냥 마실게요 액조가 한번 놀려봅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찔찔 움찔찔 라고 할 줄 알지 눈치 깨미 예! 러브샷 아 이제부터 같이 걸리면 이렇게 먹는 거야? 재미를 위해서 한번 돌릴게요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돌려 재미내나 6 1, 2, 3, 4, 5, 6 황금 열쇠 술 야행 고 선물하기? 먹이고 싶은 사람 보내면 되는데 술은 좀 많이 마셨으니까 아 그러면 지목 한 잔 먹기인가요? 아니면 리액션 이런 걸로 변경하셔도 되고 아니 지목 한 잔 먹기로 갑니다 한 명 내가 지목 가면 그냥 원샷 때리는 거야 일단 누구로 가볼까용 누구로 가볼까용 누가 먹어야 좋을까용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아 혹시 흑게가 있나요? 흑게가 있죠 지원할게요 지원 2명인가요? 네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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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마실게요 와 윤희씨 오늘 수업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야 근데 윤희가는데 소독감이 와 근데 진짜 또라이급이네 소감짓도 몰랐다 인정 와 인정 확실히 사회생활을 잘하긴 한다 나이대가 좀 있어서 야 나와 와 와 내가한테 다 마셔줬잖아 야 너 안 나아줄 것 같지? 와 아이고 더블키를 너 혹시 집에서 밥 안 먹어? 진짜 좀 먹고 다녀 예구야 아직도 좀 힘들어? 너 돈 빌려달라 하면 뒤진다 진짜 돈을 왜 빌려요? 그러면 안 돼 아니 괜찮아 급하면은 같이 달달각 한 번 해야 되냐 하하하 눈 다 깜고 더블샷 다 깜고 뒷방에서도 한 번 자고 너만 참으면 인생 잘 끌려 아 근데 나 너랑 하고 싶은데 고아야 저 좋아해요? 와 아니 당돌한 거 보소 그러면 너랑 하고 싶은데 고아야 사내 연애 저희는 허영이인가요? 어 일단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어 안 걸리면 사심 좀 부려도 돼요? 네 어 개인적으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아 크로운에서? 어 아 근데 뮌이 개인적으로 아 매력있는 거 같아 근데 많이 어 어 어 보아? 어 아 저희 손목방 하면 되겠다. 으앤! 잡박이 너무 심해. 난 얘고. 아니 원래 예전부터 키 큰 사람 좋아했어. 별풍산 찬우 신에게 감사합니다. 상! 러브샷! 러브샷! 두 명! 두 명 지목! 나 오메킴 보아 할게요. 네! 맞지 맞지 이게 맞지? 글로벌하게 물어볼게. Are you ok? 이 이후에 언앱이 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그치 아니 근데 매키 오빠가 흑기사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? 아 내가 흑기사 해줄 수 있지 해줄까? 아니요 아니 내가 흑기사 해줄게 진짜 이상한 거 안 시켜 이상한 거 안 시켜 뭐야 좀 재미없다 오늘 달달각 안 잡아줘서 흑기사 그럼 딱 정해봐요 나랑 달달각을 잡고 싶은 거에요? 아니면 오동을 하고 싶은 거에요? 어? 아? 우린 가족이야 뭔소리 하는 거야 아 패밀리야 우리는 결혼도 가족인데 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사람 일이랑 근데 나도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일은 모른다는 약간 그런 주의긴 해 근데 응 막 짜자 이제 여러분들 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짠 오래오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맞추면서 오래오래 늦게 하나 지났습니다 잔다 아 아 고아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369 369 369 369 369 오른쪽으로 네 1 2 3 진짜 뭐해 안타깝다 저 안타깝다는 표현 써도 될까요? 흑 짱 미 흑 이제 미 미 네 예 예